정동진 정의인 이사회 회의록이 오늘 두 개를 제출하셨네요 네 하나는 유지되었다는 거죠 네, 내용이 모르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안건이 8호까지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두 개의 이사회 회의록 중에서 노승일 부장 징계건 이것은 정확하게 작성된 겁니까 그 내용도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진행했던 내용과는 조금 상의해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맞는데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이철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식으로 작성된 회의록입니까? 뭐 초안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 회의록이? 그 두 개 중에 좀 짧은 것은 먼저 1차로 끝난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이사회로 회의록을 서명 날인이 돼야 정확하게 작성된 거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된 건데 둘 다 서명 날인 안 된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을 먼저 받고 내용이 좀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그 두 번째가 왔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있는 내용이 뭐냐 이랬더니 다음 이사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이사회가 뭐냐 하고 이제 좀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동춘 이사장이 대한 해잉건이 전혀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의안도 없었고 그러니까 보통 이사회 하면 의안상 부의안건을 제가 설정을 해서 이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의안건이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차수가 다른 이사회가 저도 모르는 이사회가 개최가 됐고 안건도 없던 안건이 새로 생기고 그런 어떤 내용이 첨가가 돼 있길래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정동춘 증인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저를 처음 봤죠? 그렇습니다 이완영 의원 사무실에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보셨죠?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정동춘 증인이 정신적 고통을 하게 만들었나요? 정동춘 증인은 저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맞게 했지 않습니까? 정동춘 증인 때문에 저는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때문에 우리 정동춘 증인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자리에 이완영 의원님이 오라고 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태블릿 PC땜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갔는데 두 분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만 이완영 의원이 불러서 갔는데 누가 있을지 몰랐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 자리에 오실 줄 몰랐다고요 제가? 네 제가 감으로 인해서 정동춘 증인한테 제가 고통을 줬습니까? 그 자리에 오심으로 인해서 위중교사 의학도 생기게 됐고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저한테는 고통이었습니다 정동춘 증인 네 정동춘 증인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에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정동춘 증인께서 오신 게 제보를 하러 오셨죠? 네? 제보를 하러 오셨죠? 아닙니다 PC에 대해서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12월 4일 날 일요일 날 이완영 의원님한테 제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박헌영 과장이 배터리 얘기도 하고 고영태가 가지고 다니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누러 오셨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날 12월 9일 날 아침에는 좀 와줄 수 있냐만 얘기를 했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상의를 하자 라든지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달라 해서 그냥 갔던 건데 가가지고 잠시 있다가 두 분 의원께서 들어오시니까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저를 처음 만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건을 작성했죠? 네? 최교일 의원을 청색으로 표시하는 문건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 문건은 기사 보도를 보고 작성했죠 그러니까 그 문건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게 작성은 꽤 시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청문회 정인이 선정이 된 시점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인 그것이 나를 만난 이전이든 이후든 그 문건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점 때문이라는 제가 우리 정동중 증인을 정신적으로 고통받겠습니까? 저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완용 의원실에 가서 또 이렇게 두 분 의원을 만난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정동중 증인은 이 사건에 굉장히 책임이 많은 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다른 많은 의원들께서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이 책임을 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받습니까? 저는 우리 정동중 증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고를 받고 침박이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교통을 받으셨다면 깊이 사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금 마지막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이해하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 다른 증인들께도 우리 특히 남궁군 증인도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남궁군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냐 사실 저도 100% 진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특검에서 고발을 했고 그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한 것에 있어서도 다소 좀 무례하거나 안 좋은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증인들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증인들께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라고 사실 저희 청문회가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이 없는 청문회가 돼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정호성, 안봉근 등 많은 증인들이 불출석을 해서 또 출석한 증인들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이 증언을 임하면서 모든 것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은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믿고 뭘 숨기거나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은 그런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나마 오늘 마지막 하나님 오늘 오전에는 독점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조인선 중인 출석에서 문화예술계의 로제스 때에 관하여 일부나마 내용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드립니다 최순실의 북전농단 사태를 보면서 국정조사 기간 내내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도록 발생하지 않을 수 좋았겠고 또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